탑 탑 탑 탑 탑 난 탑이라는 것을 알 것이야 다리우스 해볼까 미친 선픽이랑 서픽이랑 싸우는데 어우 예에 어우 예에 아무리 그래도 닉네임 저건 좀 그렇잖아요 오늘은 남자 남자다운 텐트리를 보여주나 이건 집중공격을 가야 되는 상황이다 님들아 나 진짜 갑자기 궁금해졌는데 다리우스로 구인수를 가면 어떻게 되죠? 존나 세지나요? 그러게 나 AP 다리로도 해봤는데 야 AP 다리도 하는데 다른 것도 못하겠어? 그러네 오늘은 극딜 다리를 하기 딱 좋은 날이야 남자 그 자체를 보여주마 진짜 구인수 가볼까? 괜찮으면 가볼게 해보고 완전 잘 컸다면 가봐야겠다 아니 텔론형 진짜 시비로 터는 게 아니라 너무 힘들어 보여 2판만 하고 쉬는 게 좋을 것 같아 아 나는 님들아 님들아 알걸? 이거 텔론 방송 많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는 그냥 하기 싫으면 끄는 사람이에요 하기 싫으면 커 하기 싫지 않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저는 지금 이걸 하고 있다는 거에 굉장히 즐기고 있어 난 이거 자체를 오호 이거 매우 흥미롭구만 헛 핫 핫 핫 오케이 핫 핫 죽냐? 죽는 거진다? 아 아 안죽네 아쉽습니다 안죽네 안죽네 안죽을수있지 안죽을수있지 올까올까? 올거야 올거야? 어어 풀안썼니 풀안썼니 어 잘하는데? 뭐뭐뭐뭐뭐뭐 지금 무모한테 왜그래? 무모가 무슨 잘못했다고 붕대한번 던졌는데 지금 저렇게 오는거야? 너무한친구네 에엣 에엢 예예예예예예 잘했어 아 아까보다 훨씬 편안해졌다 난 역시 탑솔로였던 것이야 난 역시 탑솔러 아리가 등고하면 안되 그렇게 졸렬한 AP 챔프는 나에게 맞지 않았던 것이야 난 충분히 매우 졸렬하긴 하지만 내가 추구하던 그 졸렬함과는 달라 난 강한 졸렬함을 추구한다 이거를 해보자 곡공 괜찮을 것 같은데 3킬이야 3킬 느낌 좋아 느낌 좋아 느낌 좋아 아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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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리 유저로서 불편했나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드라이르르르르르르르르르 아 좋아좋아 하랄랄라라 라랄랄라랄라라 좋아요 웬만해서 느낄 수 없는 맛위구마인지 하나 둘 셋 넷 아잇 궁찍었으면 아잇 궁찍었으면 됐는데 페이커 모시기님이 나갔어 아잇 저 균태같은 녀석 아쉽구만 이걸 가야한다 이걸 가지 않으면은 진정한 남자가 아니야 쟤는 이름을 저렇게 지어놨으면은 믿으라도 잘하든가 그렇게 못하면서 저렇게 해놓은거야? 열등감 지니구요 하나 둘 셋 넷 땅 음 잘가 아주 시원시원해 아하 하하하하 하 좋아해요 좋아해요 하하 W선만은 아니야 W선만 아니야 아 진짜 청량하다 사이다같은 질 하하 하나 둘 셋 넷섯 아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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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mit 아오지마세요 마이가 올 수도 있는데 마이가 보이기 전까지 당분간은 눈에 보이지 않겠다 알겠죠? 닷은을 깔아주-고 제발 오케이 오케이 워라 으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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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옷 별 지켰다 너 깨하는구나 하하하하 하하하 하하 아아아아아아 지송지송 빠져야돼 빠져야돼요 이거 내가 진다 쟤 못하는 애 아니야 쟤 어느정도 하는 애야 이거 집가야돼 집가야돼 잘못 걸리면 진짜 큰일나가지고 안된다 부캐야 이거 딱 그 손짓만 봐도 알 수 있어요 나는 이제 나름 고인물인 사람으로서 말씀드리자면은 저거는 웬만한 실력이 아니면은 할 수 없는 손짓이야 없지마라 맞아 깔아놓는다 하나 둘 셋 하나 죽으세요 하하하하하하 미친 아 청량감 있다 어? 아 뭐 쏠킬 쏠킬 땄어 쏠킬 땄어 잘했지 쏠킬 땄어 야 아 좋아좋아 하하하하 이쪽으로 가야되나 차라리 안녕 못 봤니? 아 못 봤니? 너의 시야는 그거 코니언니? 아 하하하하 5킬이다 5킬 알았어 이거 먹어볼게 내가 킬값 할게 킬값 하나 둘 둘 둘 둘 편안해 편안한 아 아 이 템 벗어 하하하하 구인수 좋아 아 하하 이건 구인수라는 텐트리다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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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봐 얘들아 날 봐줘 날 봐줘 나 보고싶어 너희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고싶어 나 잘하고 있니? 팀의 체력을 책임진다 인간 성기사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하 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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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존나 센데? 아! 아! 뭔가요! 아! 그래 이런 이런 텔르가즘 진짜 오몸의 카토르시즘을 딱 느꼈을 때 그게 영상감인 거야 이건 영상감이다 아 너무 좋다 진짜 이거는 영상감이라 해야지 이거는 편집으로 살리는게 아니라 영상이 편집을 살리는 거야 야! 나에게 붙을 자 없는가 흐흐흐흐흐흐 아! 이거는 공속다리라는 것이야 어? 하아아아! 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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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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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보실? 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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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아아아아아아아악! 내 다리는 이 속도 빠르다 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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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아!け! 하고있어! 하고있어! 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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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, 하! 아! 아! 아!! 잼 먹었어! 먹었어! 잘 했어! 잘했어! 먹을 수 있어 전! 좋아좋아 내가 좋아하는거 나왔어 신나라 죽나요~~ 잘했어요~~ 돼지를 떨더니 마음에 드는 굼만 일로와 일로와 저거 먹을 때는 아니야 이리와 충분히 먹을수 있어요 사밀체나왔고 Tommy 하 이거는 정말 최고야 어? 어? 뭐여? 너 지금 혼자 있는거니? 혼자 있는 녀석은 벌을 받아야해 벌을 받아야돼 공격은 473 474 그 녀석 강한데 강하지만 약하다 왜냐? 나보다 약하니까 강하지만 약한 녀석 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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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! 아! 궁이 없었네 아! 궁은 없지만 궁대는 있었구만 신드라의 템에는 소울이 있어 신드라 지 못한다고 눈물 흘리는 거 고소 너무 아름답다 너무 아름다운 템이야 저거 미치겠네 진짜 어? 어? 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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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어디서 키를 먹을려고 이 무매한 녀석 너가 키를 먹기엔 넌 너무 약하다 넌 키를 먹기엔 너무 약하다 오? 어? 오 잘했는데? 오! 잘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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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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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 잘했는데 아! 공석단이 맘에 들었어요 굉장히 잘했다 아! 딜량은 아! 케이틀린은 1등이었지만 난 나쁘지 않았다 24000이면은 괜찮죠 괜찮죠 아주 좋아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보러 가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끝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우리 지방에